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우정사업본부가 중국 산둥성 지역에 한해 진행해온 한중 해상특송 서비스를 내년부터 중국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한중량도 2kg에서 30kg까지 확대합니다. 우정사업본부 박종석 우편사업단장은 지난 23일 중국 진안시 상동우정청에서 중국 우정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한중 해상특송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중 해상특송 서비스는 한국의 인천항과 중국의 웨이하이항을 오가는 페리선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전용 우편 상품인데요. 기존 국제특급보다 시간은 일일이 느리지만 가격이 중량대별 최고 50% 이상 저렴합니다. 지난 6월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 뒤 중국 내 통관 문제로 2kg 이하 물품에 한해 중국 산둥성 지역만 배송이 가능했지만 양해각서 체결로 중국 전 지역 배송이 가능해졌습니다. KSG 뉴스 이근하입니다.